바꿔줘 존버 아하 왜 마이크가 이상해? 마이크가 또 이상해요? 아아아아아아 왜? 여기서 나가볼까? 기다려봐 여기서 나.. 지금은 어때? 지금은 어때요? 저기만 들어가면 그러네 저기 캐릭터 선택창만 들어가면 그러네 천양은 진짜 천양이처럼 생겼네 안 보고만 들었는데 어? 나이스 대적 열 너네 뭐 많이 싣고 있는데 가자 싹 다 죽여 싹 다 싹 다 싹 싹 다 뭐야 이거 아잇 그지네 버려 버려 배 버려 어 옳지 꾸짱 꾸 굿 굿 존버가 제일 느려 발 짱 짱돌 저격 짱돌 저격 진짜 심각하다 어 요기 한바퀴 이렇게 들어 돌아서 요기 한번 들어볼까요? 몽키 미저리로 음식이 없네 음식이 없네 음식이 없어 음식이 대글이 그 대글이 아냐 어이구 왜이래 사려달라고? 들어와 오닛 요기 한바퀴 그렇지 와 대폭파이자 방금 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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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블레이드 레벨업 또 했다 와이씨 미쳤네 흐흑 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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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치우고 다니라 정신없어 요리를 안하네 아...얘 잡고 아하하아 아아 베비 트레셔 여호! 인게이씨! 워어어 먹을거 있길 빌자 자 출발준비 자 다 위에 올라오고 출동! 워어어 와아 와아 완전... 완전 깡패네 이거 콤보 레벨 8 됐다 요로케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자 도그 크릭? 도그 크릭 햇님하고 달림 짱 귀여워 햇님 봐봐 오메! 요호호호 오 이거 엄청 많은데? 요호호호 자 준비해 기살려줄게 중보 죽지마 하라브 하라브 덱스올 하라브 덱스올 자 출동! 던져! 아 오븐 안 아 미친 엠보시를 받나 이거 어우 죽을뻔했네 애들 기습공격이었어 짱돌이 짱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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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에너지를 100정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에너지를 좀 찍어서 생존율을 좀 높이겠습니다 뭐야 얘는 너 이름 뭐야 얘 이름 뭘로 할까 이름이 원래가 vague 다르네 코텔척이야 짱이 짱이네 람크? 람크 398보다 더 좋은게 있을거 같은데 요오 넉백킹이 75% 단련이네 와아 이거 뭐야 잠만 하라브 지금 하라브가 피 제일 많나? 내가 피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라브? 존버? 존버 존버 안돼 할아버지 똥치우게 만들자 하라브 하라브 클리닝 오케이 내 캐릭터 맵 리딩 맵 어웨이네이스 스나이핑 샷 카운터 어택 뭐야 이게 그린드 스톰 R 업그레이드 랭크 웨폰 어잉 뭐지 그게? 뭐 엄청 좋은거 같은데 여기만 여기만 들어오면은 쓰여지는거다 저기만 들어가면 그런가봐 저기만 들어가면 그런가봐 안괜찮으면 어쩔건데 안괜찮으면 어쩔건데 어 맵 훨씬 훨씬 커졌다 야 어 여기가자 여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 캐릭터 창 가면은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는게 워마 어 야 다들 모여 시작됐어 대박판이야 간다 야 이거 4배보다 큰거 같은데 그지 아니 4배가 더 크기는 크다 다 부셔버리자 아 아뇨 왕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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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셔버리자 아 아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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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아 아 아 너무 쉬운데? 왜? 고무지도 얻었어? 진짜? 리얼리? 어 나이스 아 클리닝 누구 입혀준다 그랬는데 얘 왜이래 얘 상태 왜이래 퍽퍽퍽 야아 근데야 이게 아니다 이건 뭐야? 우선 여기 들렸다가 아 드디어 마을에 왔네 몇 년 만이야 여기 야 패포나 풀자 재료템으로 뜯어갈 수는 없어 우리 삽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른거 다 떠나서 삽만 팔면 되는데 삽삽삽삽삽 삽, 쇼벨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캐러 가자 히힛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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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C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하겠잖아아 힛 여기서 목소리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왜 이상한거야 도대체 이씨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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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, 미니pistole 됐어 은Ass 되에에에쓰 음식좀 사줘 음식이 없어 워터멜론 수퍼팟 밤 밤 페인팅 우와 캡틴 체어 우드 월 우드덱 월투 베이지 캐논? 베이지 캐논도 있고 베이지 캐논도 있고 베이지 캐논 캡틴 체어 캡틴 체어 위에 올려라 어때? 죽이죠? 그리고 앞에 까 앞에 까서 앞을 좀 더 늘려 다 네 자, 됐죠? 자, 약간 항공모함 같이 지금 함산 만들고 있잖아 오케이 거의 충각선이지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으흐흐